우리 사림의 등장과 사실은 홍구 여기 제목은 지금 홍구 사림의 등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홍구는 등장을 시켰죠 사림은 등장을 아직 안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림의 등장으로 지금 보고 우리가 저 홍구 사림 그러니까 여기 그 홍구 사림의 등장 옆에다 여기는 지금 사림의 등장이라고 되어있지만 홍구 사림의 등장 옆에다 이게 사화라고 좀 쓰세요 그러니까 홍구와 사림의 어떤 대립 이걸 우리가 사화라고 해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신문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 사화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맵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따라서 이 싸움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싸움이 무슨 영향을 무슨 이유로 일어났고 이후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밑에 포커스 보시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죠 하나씩 하나씩 왼쪽부터 쓰고 가볼게요 자 이쪽 왼쪽에 보면 고려말입니다 고려말인데 고려말로 다시 왔어요 자 건문세족이 있습니다 고려말에 건문세족은 친원세력이었죠 자 이건 빨리 좀 갑시다 보수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었고 고려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력들 보수세력이죠 권력집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지주였어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산과 내를 경계로 농장을 소유했다 대지주라는 얘기고요 이 건문세족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는 인물들이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충선왕 때 사림원 충수왕 때 찰리변이도감 충목왕 때 정치도감에서 개혁을 펼쳤던 사람들이 국민왕 때 본격적으로 등용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들을 좀 알아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개혁세력이고 성균관 유생추신들이에요 이 성균관 유생추신이라는 것은 과로를 치고 이 사람들은 다 성리학자예요 누구라고요? 성리학자 이 사람들은 다 성리학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중소지주고 신분적으로 보면 향리들이에요 향리 중소지주 향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소지주이면서 향리 자재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무대로 진출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중소지주고 얘네들이 대지주면 얘네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중앙으로 가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대지주면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농장을 확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땅이 이리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지키려고 얘네들도 이제 중앙정치무대에서 개혁을 부르지면서 권문세족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뭐야 그럼 결국 돈이네 그렇죠?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다 자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가 쭉 올라갑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의 동반자였죠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공민왕도 시해당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진사대부들도 이렇게 권력이 추락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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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와서 원래는 이제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인임이라고 하는 권문세족 집단이 다시 재득세를 했는데 이걸 최영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등과 연합을 해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제거한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 개혁 드라이브가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급진과 온건으로 둘로 나눠지죠 이렇게 아 멋있네요 이거 졸라 멋있어 그렇죠 짝 신진사대부가 분화되는데 혁명파 사대부 얘네들이 이제 급진이죠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혁명파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라는 그 왕조를 지키면서 개혁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혁명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 우리가 이게 전에 한번 했었죠 역성혁명파 왕의 성을 교체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정도전 조준 권근 양촌 권근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은 이런 사람들이 다 역성혁명파에 해당되죠 근데 역성혁명파는 또 이성계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성계 군사적 지원이 있었죠 이성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방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혁명파 사대부들이 다 물론 혁명파 사대부 안에 이성계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사대부는 아니잖아 역성혁명파이긴 해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중석이가 온건파 사대부는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들이 온건파 사대부에 해당된다 고려체제를 지키면서 뭔가 개혁을 해보자 결국 죽죠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 집중 중석이 얼굴 좀 잘 보세요 얘네 둘은 둘 다 성리학자야 이 말 틀려 맞아 얘네 둘은 둘 다 성리학자야 성균관 유생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안경을 성리학이라고 봅시다 이 안경이니까 우리가 여기 안경에 빨간색 필터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 여기 성리학이라는 필터를 꼈다고 보죠 성리학이라는 필터를 끼고 이 둘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정상적인데 어떤 친구들은 비정상적이에요 자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정상적이고 어떤 친구들은 비정상적이에요 자 정상적인 친구들부터 얘기해 보시죠 그렇죠 이쪽이 정상적이에요 성리학은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해줘야 성리학자야 이런 디레 때리 저런 이런 씨이라면 안 돼 이건 성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필터를 끼고 봤을 때 이들이 정상적인 성리학자고 이들은 뭔가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는 애들이야 뭔가 좀 비틀어져 있는 애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숫자로 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이쪽이 더 많겠죠 선생님 두 명이고 세 명 네 명이 아 이 씨 혼나 자꾸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온건파 사대부가 성리학자임으로 완전한 성리학자임으로 얘네들은 원래 성리학자니까 얘네들의 숫자가 더 많다 얘네들은 숫자가 적다 근데 얘네들이 왜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는가 이성계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하도 회군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숫자가 적다 얘네들은 숫자가 많다가 조선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로 작용을 해요 다시 한 번 얘네들은 숫자가 어떻다 적다 얘네들은 숫자가 어떻다 어떻다 많다 이 많다 적다가 조선 전기 정치사를 뚫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키로 작용한다 따라하세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 성균관 유생이죠 선생님 얘네들도 관악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이따가 비교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관악파인데 이 관악파가 개유정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켰던 개유정난을 계기로 훈구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악파가 그대로 훈구파가 된 게 아니고 관악파 중에서 개유정난에 도움을 줬던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훈구파가 되는 거야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한 명의 신숙주 구치관 이런 사람들이 훈구판 훈장을 달아줬다 그랬지 그리고 이 훈구판은 정확히 얘기하면 1453년에 개유정난 때의 공신들을 좌익공신이라고 하고 단종이 죽고 세조가 왕으로 직위할 때 정난공신 바뀌었네요 개유정난 때의 공신들을 정난공신이라고 하고 세조가 직위할 때의 공신을 좌익공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난공신부터 정국공신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파다 이렇게 불러요 보통 정난공신부터 옆에다 쓸까 정난공신부터 원래는 좌익공신인데 정국공신까지 개유정난 다음에 좌익공신이 있는데 좌익공신부터 해도 되고 정난과 같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이 공신세력 정난공신이 좌익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한다 자 훈구파는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 훈구파의 특징을 왜 알아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훈구파를 이해해야 15세기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뚫어낼 수가 있어요 왜? 훈구파가 지배하는 사회는 훈구파적인 사회 훈구파적인 경제 훈구파적인 문화 훈구파적인 정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면 문재인 대통령다운 정치 문재인다운 경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비워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다운 사회 문재인 대통령다운 문화를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공약을 보고 뽑은 거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약에서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훈구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15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면 이명박 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박근혜 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보여 성리학 플러스 아덜스의 학품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아덜스가 중요한데 만약에 온리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 매니아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리학 매니아는 성산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 아덜스에는 과학기술, 도교, 불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이 여파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세조 때는 도교, 불교 이런 게 용성을 합니다 정통 성리학자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홍구파들은 중앙지권을 추구해요 이건 세조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세조는 왕권도 강화시키고 중앙에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지방도 중앙에서 다 통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민생 안정 이거는 국초의 어떤 지배 세력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국강병, 국가를 부유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세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세조 때 이 강병, 진관, 법법, 5위, 영진군, 둔전 이런 군사 시스템이 다 정비된 거는 이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조의 업적에 보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세조를 높이 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떤 인간으로 남고 싶은가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살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오늘 오늘 그냥 사는 거에 헐떡이지 말고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살잖아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적어도 나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하면서 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야 여기 보면 이게 다 현실적이야 왜? 조선을 건국한 것도 현실적 감각에 바탕을 둔 거야 성리학이라는 이념의 바탕을 뒀다면 조선 건국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매우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본질을 두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고 이런 실제 정치의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개유정난도 가능했던 거예요 중종반종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사장을 중시해요 이 사장도 시와 문장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학풍이에요 학풍 학풍은 현실적이고 사장을 중시했다는 건데 사장을 중시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 왜 공부하니? 물어보면 홍구가 과거 보려고요 과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한국사 왜 공부하세요? 한국사를 공부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기르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더불어 기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세계를 넓게 보는 스펙트럼도 갖고 싶어서 아니 합격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죠 과거 준비를 위해 공부했다 이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역사관은 매우 자주적 사관이에요 여기서 자주적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단군을 중시했다 이런 거예요 단군 그러면 단군을 중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은 뭘 중시하냐 사림은 나중에 기자를 중시해요 우리 고조선 할 때 단군조선설과 기자조선설이 있는데 기자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주나라 무왕 때 파견된 사람인데 이 기자가 우리나라를 건국하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는 소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리틀차이나가 되는 거죠 리틀짱깨 아 짱깨 리틀차이나 이런 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관악파와 대비해서 사악파라고 부르는데 왜 사악파라고 이들을 부르는가 이들은 이제 이후에 1543년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인데 사실은 이후에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를 만들어요 우리 저기 고려시대 때도 사악 12도 기억나죠 문원공도 이하 사악 12도 그 문원공도를 제가 정치적 역학관계로 설명해줬죠 문원공도가 사악 12도가 성장하니까 관악지능책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악과 사악의 대립은 항상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 이 사악파들은 주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잠수를 타요 그러니까 중앙정치에 뛰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훈구가 그러니까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애들이 세조를 왕으로 딱 앉히는 걸 보고 띠발 이러고 이제 잠수를 타요 주로 이제 잠수 탄 곳이 영남이에요 영남 그래서 지금도 영남 지역에 서원이 몰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서원은 영남에 가면 많아요 경상도 경상남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뭐 이런데 기호 기호는 서울 경기 경기 지역이에요 경기 기호 지방은 경기 경기 충청 기호는 경기 충청 이 등에서 은거를 했다 은거를 했다 영남 기호 등지에서 은거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여기 영남 지역이나 경기 충청 이 지역에 호서라는 지역 있죠 호서 충청도 이 지역에 서원이 많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제 사학파라고 하고 이 사학파 이 영남 기호학파들을 특히 영남 사림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갔던 사람 이 사람이 야은 길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그러니까 길재가 띠발 이러고 확 잠수를 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보니까 좀 잠수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어? 길재니까 그렇죠? 길재 동생이 짤재 길재? 짤재는 짧게 타겠죠 그런데 이게 길게 탄단 말이에요 길게 잠수를 타요 아 학생 없으니까 진짜 대단하다 지금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길재를 계승하는 사람이 김숙자인데 여성분 아니에요 김종직의 아빠입니다 김숙자고 이게 이제 김종직으로 넘어가요 김숙자의 아들이 이제 김종직이에요 김숙자의 아들이 이 김종직이 성종 때 이제 관직에 등용되면서 관직이 아니죠 삼사에 등용되면서 이제 훈구파와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김종직의 제자는 김괭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좀 보는데 성종 때 김종직 등 사림파들의 등용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밑에 보면 사림파들 그 호는 호는 김종직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호는 전필재라는 호를 썼어요 전필재 김종직 선생님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 김종직을 이렇게 딱 종직이라고 누워있으면 횡직이죠 종직 종직이잖아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종이 사림을 등용시켜서 홍군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원래 수가 많았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얘네들을 사림이라고 하잖아 이게 림자가 이게 수풀 림자야 이게 많다 쪽수를 얘기해 쪽수 많다 선비 바퀴벌레 이거 아니야 바글바글 지방이 바퀴벌레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바퀴벌레는 선생님 세스코가 있는데 세스코 있으면 오면 설치하면 없어진 것 같지 아니야 옆집 간 거야 옆집에서 세스코 설치하잖아 그럼 다시 와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다시 온 거야 그 혼은 전필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용이 되는 거거든 근데 바퀴벌레가 기어다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송종의 눈에 띄었던 거지 종직이니까 횡직이었으면 안 띄었을 거야 그렇지? 하지마 재밌지 않아? 종직 옛날에 이거 올라가서 했었는데 하여튼 김종직이야 까먹지마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안 띄었을 거라고 눈에 횡직이었으면 종직이었으니까 눈에 띈 거야 혼은 전필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세조 때 관직에 진출해 선생님이 성종 때 진출한다며 아니 성종 때는 삼사에 진출한 삼사 세조 때 관직에 진출하고 삼사에 진출을 성종 때 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성종 때 이제 삼사로 진출해서 훈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삼사가 뭐야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딱 진출하면 벌써 훈구가 이때 권력을 잡고 있었고 삼사로 성종이 김종직을 등용시켰다는 것은 김종직 이후에 이제 살인파들이 계속 삼사로 등용되는데 뭐 석영 간쟁 봉박 뭐 이거 왕과도 이렇게 얘기해 뭐 홍문관에서 경연하고 이거 계속 다 부딪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조하고 병조에서 관직을 관리를 임명했어 그러면 석영 거부권 그러면 이조 병조가 또 돌겠지 왜 거부해 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이 시발 이거 엄마 찬스 아닙니까 이런 거 안 돼 뭐 이러면 이제 도는 거야 권력을 가진 애들은 지금 그거 봐봐 더불어민주당 애들 돌고 있잖아 자 이러면서 사화가 터지는 겁니다 이 사화의 이름은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훈구고 얘네들이 사림이라고 그랬죠 이따가 사림이 되는데 둘이 싸워서 얘네들이 진 거예요 다 둘이 싸워서 얘네들이 이 사림 애들이 다 진 거예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런 거예요 또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네 번이라고 해서 사화 그건 넉사 짜고 그래서 사화가 아니고 다섯 번 이러면 오화야 그게 아니고 사림이 화를 입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 네 번 싸웠는데 네 번 다 사림이 다 죽었어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아까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왜 바퀴벌레였는데 안 죽어 무오사와 팍팍팍팍팍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얘 탁 내려가서 바퀴벌레 올라온단 말이야 계속 어? 그리고 팍팍팍팍 맞아 그러면 또 내려가 그러면 이 후배 바퀴벌레들이 붙어가지고 형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맨손의 단독션 다 발라주고 이번엔 제가 올라갈게요 야 손잡아 계속 이런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훈구는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계속 올라오니까 얼마나 무서워 때려도 때려도 계속 올라오는데 쪽쇠이 죽는 거거든 옛날에 중국 영화를 내가 보는데 중국에서는 성을 이렇게 성을 딱 쌌는데 대포를 거기다 쌌다 사람이 탁 뚫려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걸 사람이 맺고 중국으로 중국이랑 어떻게 싸우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에서 훈구가 이긴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우리가 바퀴벌레였기 때문에 이럴 순 없잖아 네 번 싸워서 네 번 다 훈구가 이겼는데 훈구는 가라앉고 사림은 떴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림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원이라는 바퀴벌레 양성소 원래부터 쪽수가 많았는데 지방마다 서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을 깐 거지 500마리 싱싱하게 깐 거지 그러니까 죽지가 않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건 농민 조직인데 중앙에서는 별다른 힘이 없었지만 지방에서는 농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향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쓰러져도 지방에서는 위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회복해서 다시 진출 제가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죠 그거 잘 생각하세요 사림은 지역마다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안 죽어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안 죽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훈구파는 쇠퇴했다 이거야 훈구파는 중앙에서 때리다가 지쳐 쓰러진 거야 바퀴벌레 잡다가 어? 바퀴벌레를 몇 년 잡냐 50년을 잡냐 50년 무호사화가 1498년에 연산군 4년에 1545년에 을사사화가 끝나 이게 명종 직이년 그러니까 거의 50년 정도 되죠 50년 50년 동안 사화가 이런 사화 훈구와 사림의 대리 그리고 이 16세기 중반 이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에는 이제 훈구는 거의 없어지다 싶어요 그러니까 훈구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선조가 직위하는데 선조가 직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할게요 이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에 윤원영이라는 명종의 외삼촌인데 이 사람이 중심이 된 척신정치가 계속 자행돼요 그래서 선조는 직위하자마자 이 척신정치를 없애려고 다시 사림들을 대거 등용해요 사림들을 대거 등용한 선조 때부터 둥강정치라는 게 시작이 돼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부터 사림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림파가 이제 선조 직위 이후에 대거 등용돼요 나중에 이제 선조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조 직위 이후에 사림파는 척신정치 청산을 위해서 대거 등용되는데 이 사람들은 온리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성리학 매니아 성리학 매니아 쓰세요 성리학 매니아 여러분들은 맵핑 매니아 아니야 앞글자 매니아 성리학 이후에는 배척했다 이거야 성리학 이후에는 배척 아니야 정통 성리학자 떠올리려면 정몽주가 효시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거 다 떠올리면 돼 향촌 자치를 주장했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 그 밑에 향촌에 있는 거니까 중앙에 있는 게 아니잖아 자신의 지역적 기반이 그러니까 향촌 자치를 주장했겠지 당연히 그리고 왕도정치라고 하는 성리학적 정치를 주장해요 왕도정치의 반대말은 제가 폐도정치라고 말씀드렸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치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치 반대말은 폐도정치다 이 친구들은 이상적이에요 이상을 꿈꾸는 사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니 이런 걸 물어봐도 사람이 공부를 해야 사람이지 공부를 하라면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니 과거 보려고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경학을 매우 중시해야 유교 경전을 딸딸 외우는 겁니다 교양을 습득하는 거죠 과거보다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준도 매우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역사관도 이상적 존아주의죠 원래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존아주의를 가고 중국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는 이게 존화야 중국을 화를 존귀하게 본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기자를 중시 단군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기자를 매우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좀 훈구파와 많이 비교가 되죠 대비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사림파가 선조 때 대거 등용되면서 이제 붕당정치라는 게 생겨요 왜 그러냐 붕당정치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사림직권 이후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림 내부의 대립과 반목 다시 한번 해보죠 사림직권 이후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림 내부의 대립과 반목 이게 붕당정치 왜냐하면 훈구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관직의 수가 모자라지가 않아요 왜 안 모자라요 얘네들은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사림은 숫자가 너무 많죠 빠글빠글 빠글빠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이제 편을 먹기 시작해요 동인 서인 뭐 이렇게 편을 먹어요 패싸움이 벌어진 거죠 세상 재밌어요 패싸움이 살면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패싸움의 꽃이죠 우리가 패싸움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붕당정치는 누구들 내부에서의 싸움이야 살인 내부에서의 싸움이죠 아까 전에 사화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죠 붕당은 누구 내부의 싸움이야 사림 내부의 싸움이죠 붕당정치는 훈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이걸 구분해놓고 붕당정치는 사림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럼 붕당정치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 거의 200년 넘게 지속되거든요 아까 전에 사화는 50년 정도 되죠 그럼 50년 정도면 전체 조선 역사에서는 단기적 정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붕당정치는 장기적 정쟁이야 왜 붕당은 장기적 정쟁이냐 다들 사림들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리면 내려가서 다시 힘을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 끝나지가 않지 그래서 장기적 정쟁이 돼요 사림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중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림 집권 이후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사림 내부에서 발생한 대립과 반목이라고 하지 않고 사림들의 밥그릇 싸움이 붕당정치다 자 여기에 얼굴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는데 지금 중석이가 앞으로 한번 다시 갈 거예요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훑고 올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훑고 올 건데 한번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있죠 권문세족은 보수 세력이었고 권력 집단이고 대지주였어요 이거에 대항마가 등장하는데 신진사대부라는 대항마가 등장해요 개혁 세력이었고 성균관 유생이니까 다 성리학자들이에요 중소지주 향리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혁의 중심 세력이 됐던 건 공민왕 때인데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실패하면서 가라앉아요 우왕 때 원래는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인임이라는 새로운 권문세족 집단이 집권했는데 최영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와 연합을 해서 이인임 세력을 제거하면서 권문세족은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최영이 집권한 이후에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리는 순간 이 신진사대부의 분화가 발생해요 하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나는 아니다 고려를 변화시키자 이러면서 대결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을 역성혁명파라고 하고 정도전 조준 권근 그리고 이성계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 많다 적다 그 훈구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계속 그다음에 온건파사대부는 정몽주 이색인데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온건파사대부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애들이고 얘네들이 비정상적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애들이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성계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5세기가 되면 관악파가 성균관 유생들이 원래 얘네들도 관악파인데 나중에 얘네들은 사리박교를 만든다고 그랬죠 성균관에서 수학한 친구들이고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혼구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혼구파의 시작은 한 명의 신숙주 구치관 같은 사람들이다 성리학 플러스 아덜스의 약품을 가지고 있다 아덜스라는 건 홍구를 잘 보여주는 설명인데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과 사상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정통 성리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중앙지권 민생안정 부국강병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 친구들은 현실적이죠 조선을 건국한 것도 현실적이었고 개유정난에 참여한 것도 현실적이에요 단종보다는 실제로 세조가 왕위를 맡아서 하는 것이 조선발전에 도움이 됐으니까 사장을 중시했다 시와 문장을 중시했는데 이거는 과거를 위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다 공부하는 방향도 매우 현실적이다 자주적사관 단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림의 나중에 기자중시와 많이 비교가 된다 이 친구들은 사학파라고 불리는데 길재라는 사람이 영남기호지방 등에서 응거를 특히 길재는 영남지역으로 응거를 하는데 조선이 건국되자 죄다 응거를 했고 잠수탄 이 사람들이 결국 사리박교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바퀴벌레 양성을 하듯이 계속 새끼를 쳐낸다 원래부터 숫자가 많았는데 숫자가 졸라 많아진다 그래서 사림이다 야은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로 이어지는 사림의 계보예요 그리고 성종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김종직이 3사에 진출하면서 훈구와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사화라고 한다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인데 훈구가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겼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퀴벌레였기 때문에 그렇다 바퀴벌레였기 때문이라는 선지는 나오지 않는다 서원과 향약이라는 사림의 기반을 잘 대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서원과 향약이 나오면 살인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구파는 쇠퇴한다 선조가 직위하면서 사림을 대거 등용한다 왜? 윤원영 이후에, 그러니까 명종, 을사사화 이후에 윤원영 중심의 척신정치가 진행됐었는데 이 윤원영 중심의 척신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림을 대거 등용시키는데 이 사림이 대거 등용되면서부터 역사는 바뀌기 시작한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림파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림파가 정치의 주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온리 성리학자다 성리학 이외에는 모든 사상과 이념을 배척하는 성리학 매니아들이다 향촌자치, 왕도정치 이런 걸 주장했고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폐도정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상적이고 매우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이상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경악을 중시했고 조나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기자를 중시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밥그릇 싸움을 붕당정치라고 한다 붕당정치는 왜 200여 년이나 일어났는가 결국 사림들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정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훈구와 사림이 붙었던 사관은 훈구는 지역적 기반이 없고 중앙에만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몰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는 단기적 정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단기적 정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화 장기적 정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붕당정치를 구분해서 배우면 되고 우리가 붕당정치의 시작까지는 조선 전기에서 다루는데 붕당정치가 시작을 해서 전개가 되는 순간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잘라서 갈 거예요 붕당정치의 출연까지는 전기파트에서 다루는데 붕당정치의 시작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사는 조선 전기 정치사를 배우고 조선 전기 경제사를 배우면 중간에 막 끊어져요 그래서 교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전기의 정치, 전기의 경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서에는 블랭크노트는 우리가 수업하는 교제는 조선 정치사를 다 끝낼 거고 다 끝내고 나서 조선 경제사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맵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납득이 돼요 중서희가 왜 기본서 방식이 아닌 블랭크노트에 이런 식으로 교제를 편성이 놨는지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된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냐면 맵핑돼 있는 사화를 오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화가 끝나면 오늘 뒤쪽에 조선 대회 관계 아마 일본과의 관계까지는 좀 해보려고 할 건데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